황우연씨 교수가 쓴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오늘 어느 분인가에 전해달라고 제 작품을 저한테 주셨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멋있죠? 최고셨습니다! 퀴즈를 내신 분한테 맞히신 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인구가 몇 명일까요? 5천 명? 인천 인구가 몇 명일까요? 금사치를 맞히신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2천 명, 2천 명. 틀렸습니다. 조금 더 올리세요. 2천 명, 2천 명. 황석기 회장님. 2백8십 5만 명. 2백8십 5만 7천 5십 2명입니다. 정확히. 근사치를 맞혀주시기 때문에 우리 황석기 회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식 있겠습니다. 전달식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항상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퀴즈를 맞히셔서 제거야 제거! 오사! 2천 명이 285만 명이에요. 정확히. 2백8십 5만 명이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잘해보실 거대요. 네. 자, 여기 오세요. 또 말이소. 네, 그만. 카메라가 안 돼, 이거. 카메라가 안 돼, 이거. 안 돼, 카메라가 이상해. 웃어, 웃어. 스마일. 최고다. 최고, 됐어, 됐어. 야, 잘 나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여기요. 선생님, 여기다 나와.